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 좀 가하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밖에서 집에서는 안 돼요 집은 여인에게 또 다른 사무공간이다 집은 안 돼요 바깥에 요즘 스티로펄 말고 등산용 금전 가면 처음으로 된 깔판이 있어요 깔판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쉴 때도 없이 누우시고 쉬시고 아까 요즘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니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는 여인이 40이 됐어 그러면 생일 선물로 다 이거 사줬어요 남편 때려잡지 마라 이걸 보고 네 마음을 잡아라 다음 여기 여기 귀여운 새끼를 키우는데 교사와 학부모라는 두 바퀴만 가지고는 불안해 또한 다 있어야 돼. 뭐가 있어야 돼? 전문가 선생님. 신경정식과 정신증진센터 오셨지만 전문가들 집단을 잘 활용해야 돼. 좀 힘드시다. 이 직장이 자꾸 점점 힘들어져. 이럴 때는 저에게 용한 의사 리스트가 있어요. 제가 지금 팔킬 수는 없고 저한테 문자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. 서울금계. 서울하고 서울금계. 전국까지는 제가 파바라도